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오전 내내 이것저것 베란다에서 정리하고 오후에 죽 한그릇 먹고 베란다에 나와 보니까 이 아이가 며칠 전부터 제가 이 아이를 보고 있었거든요. 언제 잘라야 되나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 마음으로는 자르고 싶어요. 유난히 여기 보세요. 여기 수영이 지금 잘 안 보이시나요? 수영이 여기 세 개 가지런히 가지가 가지런해요. 얘만 오히려 뚝 이렇게 쑥 자라와 가지고 제가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잘라야 되겠다 하고 다 눈에 세웠습니다. 여기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이 가지 중에 이 가지를 선택하느냐 이 가지를 선택하느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조화로 봤을 때 쭉 뻗어 나온 이 가지를 잘라서 더 동그스름한 수영을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지금 이 긴 줄기를 자릅니다. 여기 여기 연결된 부위에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 이렇게 자르면 여기에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흉터 생기는 게 참 싫더라고요. 다육이도 키워보니까 식물도 물론 여기 이렇게 잘라 버리면 키는 낮출 수 있지만 여기서 또 흉터가 생기니까 저는 그 흉터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줄기가 갈라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 줄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칼은 기본 소독은 항상 해주시고요. 또 에탄올을 보면 약국에 있어요. 항상 이런 걸로 한번 닦아주세요. 칼이 한번 쓰고 놔두면 금방 녹이 슬어요. 커터칼로 쓰니까 또 그때마다 잘라서 버릴 수 없으니까 몇 번 씁니다. 이렇게 한번 잘라 볼게요. 큰 키에 큰 긴 줄기를 옆으로 몸체에 최대한 상처가 가지 않도록 몸이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아래 줄기는 조심조심 자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단단합니다. 여기 위에는 풀때기라 잘 잘리는데 여기 아래쪽에 줄기 부분은 목질화가 진행되는 과정이라 빨리 단단해지죠.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크게 흉터가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조화가 좀 맞습니까? 제 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른 상처 부위에는 루톤 가루 상처 예쁘게 암울을 하고 루톤 가루를 쌀쌀 발라줄게요. 그러면 예쁘게 암울어서 튀어나오지 않게 그냥 잘 자른다고 잘랐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꺼낸 김에 아랫잎장에 아랫잎장들 좀 잘라 줄게요. 훨씬 시원스럽고 좋답니다. 시원해 보이죠? 이 위에는 벌써 제가 순짓기를 진작에 했습니다. 여기 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아이에는 순짓기를 좀 묻히고 있고요. 조금 더 자란 다음에 전체적인 조화를 맞춰주면 좋겠죠. 여기 화이트링이 까탈스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가지를 잘라서 구멍 없는 이렇게 와인병에다가 이렇게 꽂아줬는데 지금 자리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뿌리 줄기 뽑아보기는 좀 미안스럽고 그냥 조금 더 기다려줄랍니다. 아마 새순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안전하기 전에는 뿌리를 뽑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삽선은요. 이 목질화된 부분을 조금 잘라낼게요. 그러니까 이게 잘 잘리죠. 윗부분에는. 약간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제 입장들은 좀 떼내고요. 여기까지만 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목산업사 삽목토예요. 삽목토. 제가 선물받은 거목산업 삽목토로 저는 그냥 일반 상토에도 하고 그냥 편하게 삽목은 제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여기다 구멍을 길을 먼저 해주세요. 여기에 상처나지 않게. 그래도 예의상 여기도 루통가루가 있으니까 한번 이게 삽수가 두꺼워요. 그래서 살짝 여기다가 다른 단면에다가 살짝만 한번 유난히 삽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이런 루통가루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밖에 뭐 공사한다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얼른 끝낼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그늘에 햇빛이 직광으로 비치지 않는 반그늘에 조금만 줍니다. 물을 완전히 축축하게 그렇게 주진 않거든요. 저는 삽목할 때 지금도 여기 가실 하잖아요. 여기 흙이 보면 가실 한 평이죠. 이렇게 해서 한 2주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순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또 물을 푹 한번 주고 말리고 이제 흙 색깔이 보면 흙에 여기에 물이 이만큼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색깔이 틀리죠. 말랐다는 뜻이잖아요. 촉촉한 상태랑 틀릴 거에요. 아이쿠 공사를 일시중지 했네요. 제가 얼른 인사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화이트링 이렇게 잘라서 삽목했구요. 일전에 삽목한 아이랑 삼총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삽목해보세요. 그래서 식구도 늘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